오늘을 맞은 송민규 선수는요, 올 시즌 2.1 리그 코칭 스태프들, 지원 스태프들, 구단 직원분들 함께 해주신 높이디님 위재형한테도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렸어요, 송민규! 신주도와 근처에 왕호 승당은 발을 던졌습니다. 골고루! 점검으로 갑니다, 코암킬러스 송민규입니다. 워낙 밸런스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서 머리만 살짝 맞다르는 헤딩골. 지난 시즌에 열 골 중에 다섯 골이 헤딩골이었던 송민규. 이번 시즌에도 자신의 2호 골, 헤딩골로 장렬시킵니다. 내려앉아서 수비 중입니다. 오른발 다시 붙여주자. 조금은 성급하게 들어갑니다. 쉽게 들어갑니다. 스코어 1대0입니다. 도움을 밀어놓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기록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남이 선에서는. 강점은 아주 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어차피 헤딩골! 송민규! 송민규가 헤딩골을 설득골을 만들어냈습니다. 1대5로 코암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쉬움을 달리는 헤딩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피지콜도 좋고 신장이 아주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위치선수는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유상훈이 처리하지 못한 골 침착하게 이렇게 빠르게 밀고 들어가 박수가 있죠. 박스 한쪽까지 찔린 외모 슛! 골칭한 침착! 스쿨볼이나 이런 공격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팔레셔츠 퍼센트. 가운데로 라스에게 원터치 연결! 박스 한쪽 무릴로! 무릴로! 김승전! 김승전 박스 한쪽! 자켜봐! 김승전! 강현무 세이버! 왼발로 붙이죠. 김승전 박스! 강현무 정면쪽입니다. 지금 타슈와 사이즈는 맞지 않았어요. 지금 타슈 선수는 측면으로 나올 게 아니라 중앙 쪽에 어쨌든 위치를 점하고 있어야 됩니다! 헤딩골! 1대0 퍼센트! 2대0 투자를 되지 않았고 제차포함이 공격을 이어갈 수 있는 장면이 많이 됐고요. 지금 타슈와는 4대4에 장면이었습니다. 송민규 헤더가 그리고 지금도 쇄도를 하면서 임상인 씨도 머리를 갖다 밀었어요. 득점은 송민규 헤더가 맞고요. 자 회전이 잘 안쪽으로 걸리면서 1대0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 크로스도 고영준 선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미수를 늘면서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1대0. 포항틸러스가 수원의 핏이를 잡고 이번 시즌 첫 번째 3연승을 가져갑니다. 손민규의 헤더가 맞고요. 회전이 잘 안쪽으로 걸리면서.